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일지테크입니다. 일지테크 어제 좋은 시세를 뿜었는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2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은 좀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는 의견을 공통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일단 1분은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숫자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급등은 단기적인 급등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의견 1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 역시 애플카 이슈로 일지테크가 어제 급등했는데 애플카 이슈도 역시 단발성일 수밖에 없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일지테크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조금 멈출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지테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지테크 어제 또 다시 해외에서 들려온 소식이긴 했지만 애플카 이슈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참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지만 뭔가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계속 소문만 무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좀 상승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어떤 분이 먼저? 임순재 대표님이. 네, 애플카 이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일, 다시 작년 말에 애플카 관련된 실무자가 방한을 했었다. 그래서 일부 부품업체의 담당자를 만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나가 카나다의 자동차 부품 회사죠. 마그나와의 협력 관계로 인해서 애플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 애플카를 이제 자체 생산하지 않을 거고 일단 외주 형태로 아마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여러 자동차 회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마그나 쪽하고 하면 하는 게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만 있습니다. 아직 확정돼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애플이 어떻게 참여할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거의 소문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애플카 이슈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상이나 아니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후에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반등 때 좀 턴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치테크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카 이슈,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에 급등했다가 쭉 빠지고, 급등했다가 쭉 빠지고 이런 양상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도? 네, 양측이 소중이면 애플이 양인가요? 네, 어렵습니다. 애플카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데 그런데 좀 어제는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특히 국내 업체들 몇몇을 방문을 해서 어떤 업체는 애플이 우리가 지분을 투자할 테니까. 어디예요, 거기가? 몇, 몇이라도 사입니다. 네, 되게 한두 개로 압축된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분을 투자할 테니까 라인을 지금보다 한 두 배 이상 증설해라. 그랬던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게 또 맞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국내 업체들한테 관심이 높고 거기다가 국내 업체 중심으로 SCM이라고 하는 공급망을 짜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장비나 아니면 부품사들도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쪽을 쓸 수가 없는 한계가 있죠. 또 미국에서 애플칼 출시했는데 부품이 중국이다. 안 좋아하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의 영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제히 테크를 비롯해서 대거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거의 다 이쪽에 약간 소형 종목들이 많이 포진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제테크도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체 부품을 설계하고 금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동화 설비까지 이어가는 이런 일련의 공정 과정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만큼 앞으로 전장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그쪽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품사들의 운명인데 그 사이에 1, 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적은 당장 내연기관 쪽으로 못 받고 거기다가 전장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적은 안 좋은데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전장 쪽에서 실적을 내서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렇게 못하는 회사들은 도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보시되 아마 지금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답을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힘들 텐데 어제 대거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의 흐름들이 실적이 잘 안 나온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은 타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쪽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표에서 보셨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일지테크이고 애플카 이슈가 엮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김민수 대표님도 실제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지테크 과연 오늘도 상한가 기록을 할지 아니면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